이틀 굶으세요? 그리고 요새 직장 다니시는 분들 보면 아침이나 점심을 바빠서 많이 걸고 저녁에 주로 폭식하게 되잖아요 전 그거 너무 이해가 돼요 스트레스가 너무 크니까 먹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뭐 밖에서 일 힘들게 하면 오늘 집에 들어가서 뭐 먹어야지 뭐 먹어야지 이러잖아요 유일한 낙이잖아요 그럼 먹어도 돼요 아 그래요? 라면에 밥 말아서 김치 햄 해가지고 좀 막 끈듯 네 근데 그 다음날 또 같은 폭식을 안 하면 돼요 보통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내가 며칠 동안 이렇게 애써서 했는데 오늘 그냥 망가져서 햄버거 피자 두 번 먹고 아 씨 오늘 떡볶이 라면 순대 다 먹을래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어제 먹었으면은 오늘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하자 이렇게 하면은 몸매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정도는 괜찮은 거군요 매일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아 뭐 어떻게 여기 네 준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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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사실 제가 예전에는 인스턴트 음식들 많이 먹었고 그렇죠 단 것들 많이 먹고 아이스크림 뭐 초콜릿 이런 것만 많이 먹었었는데 사실 제가 아팠어요 다리가 좀 부러졌었어요 어 그 이후로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음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웬만한 음식들은 다 갈아 먹자 아 오 네 야채들을 다 갈아 먹어서 주스로 만들어 먹고 네네 비타민도 갈아 먹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뭐 시간 내서 요리를 못해요 사실 요리를 전혀 못해요 그래서 갈아 먹는 거예요 무조건 갈자 갈아서 먹자 그래서 이거는 뭐 블루베리 크랜베리 이런 것들을 이제 믹서해 가는 거예요 아 갈아가지고 네 그래서 슬러시 종류를 마시는 거고 이거는 사과하고 당근 주스 네 진짜 맛있죠 전 사과를 너무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사과를 빨리 먹고 싶어서 일찍 자요 어머 아 저녁에 사과 먹으면 안 좋다고 해서 네 네 사과 먹고 싶은 생각에 자야지 이러고 전형적인 뱃살공작과 아 아 네 근데 참치는 참치를 왜 먹습니까 지금 몸에 기력이 없고 영양가 있는 거를 먹고 싶은데 간편한 거를 먹고 싶을 때 참치를 먹어요 근데 참치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간을 쭉 뜯은 다음에 쭉 안으로 넣으면은 기름이 하나도 없이 그냥 납작해져요 참치가 그 말씀 소중히 죄송한데 네 몸이 좋은 거라기보다 보니까 요리하는 걸 싫어하시네요 아 빙고 빙고 어 그럼 여기 비타민 같은 것들은 뭐 생강 허브 민들레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네 제가 기본적으로 먹는 하루에 비타민이 11가지 종류예요 오 하하하하 아 아 오빠도 비타민 좋아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잠깐만 인사를 쓰다가도 오빠 그러면 갑자기 화내지 나 쓸었을 때 아 죄송해요 제가 예전에 심판이 돼서 나 쓸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먹는 게 종합 비타민하고 오메가3 그리고 비타민 D랑 칼슘은 꼭 먹고요 그 다음에 빌버리 음 그리고 비오틴 어 여자들한테 꼭 필요한 머리랑 손톱에 도움이 되는 거 아 아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신지 몰라도 진짜 변함이 없으시지 않으세요? 그러니까요 예전이랑 진짜 똑같으세요 한 이거 한 통씩 아래 하하하하 근데 이게 있잖아요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밥을 먹는 사이에 먹어요 그러니까 비타민이라는 게 원래 음식하고 같이 먹어야지 흡수가 잘 된다고 네 그래서 밥 한 숟가락 먹고 비타민 한 알 먹고 그러면 한 숟가락 먹고 한 알 먹고 아니 그럼 이건 아침인가요? 하루에 이런 주스 두 잔 정도는 꼭 먹어요 아 네 배가 많이 부를 것 같은데 배가 많이 부를 것 같은데 그래서 도움이 돼요 배가 많이 부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주스를 안 마신 상태로 밥을 먹으면 밥을 많이 먹게 되거든요 아 근데 주스를 마시면 이미 배가 어느 정도 타기 때문에 그러시니까 밥을 적당량을 먹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의외로 귀찮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아주 간편해요 음 그저 넣어서 가락버리니까 결혼하실 때 꼭 가져가세요 왜요 그래서 음식 꼭 이거 짜 드리세요 미스기요? 네 아주 간편해요 저게요. 러브샷. 진짜 무슨 말씀이세요. 워낙 습관이 됐다 보니까. 아 진짜 방송인데 그 러브샷. 장바 좀 벗으세요. 아 그래요? 팔을 걸었는데 이렇게 길 수가 없어요. 현승이 좋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? 네 순간적으로 확 환혈.